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의 200번째 섬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서해 독도 라고 불리는 섬입니다 경렬비열도는 섬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개가 모여 있어요 북경렬비열도 동경렬비열도 서경렬비열도 이 세개가 모여서 경렬비열도 라고 합니다 상당히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한국의 아바타 영화 보셨죠 거기에 나오는 섬 같아요 굉장히 새들도 많고 아름답습니다 더 신비감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북경렬비열도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저는 배를 타고 서경렬비열도를 한바퀴 돌고 북경렬비열도를 돌고 동경렬비열도를 돌면서 나오는 코스로 소개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새들의 천국 그리고 우리나라의 서해의 독도라 불리우는 경렬비열도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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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